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어질어질한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사연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제가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 사연을 올리면 내용을 떠나서 그 자체로 조금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분들한테 시비를 건다거나 원망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지 같은 시자 사연 많이 올린다고 그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누군가가 그지 같은 빨갱이 새끼가 북한에서 내려와서 이런 이야기 많이 올려서 사람들 결혼 못하게 맞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이런 댓글 달렸을 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다 비웃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어떤 의도도 없어요. 혐오 조장하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사연입니다. 아시겠죠? 사연 자체로만 봐주세요. 그리고 그래도 나는 이런 게 불편하다. 그런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불편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 하지만 그래도 불편하면 그냥 안 보는 걸 추천드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고양이 알레르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지금 피를 토하며 하루하루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몇 년 버티면 이거 괜찮아지죠? 첫 첫 첫 첫 첫 첫 예민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21년 2월 달에 올라온 글입니다. 저희 남편에게 알레르기가 있어요. 첫 고양이 1년 정도 키우고 둘째를 입양했는데 첫째를 키우는 동안 알레르기 반응이 안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둘째를 데려오고 몇 개월 지나니까 마치 아토피처럼 몸에 그런 가려운 증상과 피부에 피부병처럼 나버렸고 눈 주위에도 아토피가 있는 것처럼 피부가 까칠해지고 붉어졌습니다. 잠자기 전에 눈에 바세린 발라주면 좀 낫긴 한데 그래도 이게 심한 날엔 효과가 없어요. 피부과에서 알러지, 알레르기 약 받았고 복용을 해도 안 낫습니다.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걸 먹을 땐 조금 호전이 되는데 이걸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고양이 미용, 목욕을 해주라고 하는데 진짜 얘가 겁나 예민한 고양이에요. 손톱 하나 깎는 것도 잘 때 몰래 하나 두 개 겨우 깎아주고 양치는 절대 못하고 병원 데려가는 날이면 진짜 온종일 씨름하다가 겨우 케이지에 넣어서 병원 데려가면 똥을 싸요. 너무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 아, 이런 경우 집사님들 계신가요? 남편이 몸을 막 긁을 때마다 불쌍해 죽겠어요. 몸이 무슨 병 걸린 사람처럼 울긋불긋 군데군데 날립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3개월, 4개월 가까이, 아니 아니지, 두 달 가까이 지났죠. 고양이 알레르기 맥스 단계 완화되신 분 있나요? 저희 남편이 알레르기 검사 결과 제일 높은 단계로 나왔고 피부과 선생님이 지금 당장 고양이를 내보내야 한다.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심각하게 나왔거든요. 아니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울 땐 안 나타나고 1년 잘 키웠거든. 그 이후에 치즈냥이 때려와가지고 지금 총 두 마리인데 치즈냥이를 때려온 이후부터 이런 게 나타났어요. 재채기나 기간지는 원래 약간 비염도 있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그것보다 일단 온몸이 진짜 전염병 걸린 사람처럼 다 뒤집어졌어요. 정말 정말 심각합니다. 피를 흘려요. 너무 긁어가지고 피딱지 오지게 생기고 삶의 질 완전 박살나고 남편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공개청정기 늘 돌리고 있고 이불도 빨래하고 건조기 먼저 털기 다 합니다. 약도 꾸준히 하루 이틀에, 하루에 이틀 먹고, 이게 뭔 말이야? 몇 날 먹고 연고도 계속 발라요. 그런데 나아지질 않아요. 혹시 몇 년에 걸쳐서라도 나아진 분, 완화된 분 계실까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계속 키우겠다 이거죠.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면역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는 댓글도 있는데, 이야기도 있는데 영양제는 골고루 꾸준히 먹고 있는 중이고 알레르기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과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발 다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또 3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심란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 곳이 없는 턱시도 냥이를 입양했어요. 임보 중이었던 애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1년을 키우고 너무 외로워 보이길래 둘째를 입양하자 해서 임신을 한 고양이를 구조해 키우던 분이 새끼들을 입양보낸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그 중에서 아주 활발한 치즈냥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둘이 너무 잘 지내고 저희 신랑도 사랑으로 돌봐줘요. 턱시도 얘는 암컷이고 지금 4살 됐고요. 치즈, 수컷 얘는 2살 정도 됐어요. 둘 다 중성화했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저희 남편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1, 2년 잘 키우다가 갑자기 반응이 나타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레르기가 귀관지에 나타난 게 아니고 피부에 나타났어요. 맨 처음엔 그래도 견딜 만한 가려움이었는데 그 이후 1년 뒤 지금은 피부가 괴사를 하고 진물이 너무 나서 온 몸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렇게 사람이 점점 피폐해져가고 있어요. 삶의 질이야 당연히 박살났고요. 침구랑 옷에 피 딱지 막 묻어나고 피부들은 점점 아토피 환자처럼 딱딱하게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집을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해서 각 방에 방묘문을 설치해 구분을 해가지고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효과는 미미했고요. 피부과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상담도 치료도 받고 약물이랑 광선 치료까지 받아봤지만 다들 하는 얘기가 고양이 내 보내라 절대 안 낫는다 남편 죽는다 그리고 보낸다 해도 반년 이상은 치료받아야 된다 이렇게 겁박만 하더라고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지러움이 너무 심하면 사람 미쳐버리거든요. 이럴 땐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맡아 키워줄 사람도 없어요. 보호소라도 보내야 되는 건가? 안 돼요. 얘네 보면서 하루에 활력을 얻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죽고 싶어요. 아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려요. 그 알레르기 테스트에서 원인이 고양이라고 분명히 나왔나요? 그래요. 저도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제일 높은 단계로 나왔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게 임시 보호때도 첫 번째 고양이 키우는 1년 동안은 증상이 없었는데 둘째를 데려오고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집에 아기가 있어서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뭐 혼자 똑밥으로 육아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서울에서 원룸 하나 구해서 사는 게 금전적으로 불가능해요. 원룸을 따로 구해서. 저도 이 가족 같은 아이들 내보내는 거 쉽지가 않아요. 내보내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답이 아예 없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해요. 저라면 남편 먼저 챙기겠습니다. 그게요 남편이 1년을 가까이 고통받고 있어서 저까지 우울해지려고 하거든요. 남편은 저작용이 됐어도 어디 보낼 생각도 못하고 치료받고 있는데 남편이 참겠대요.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알레르기가 없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보내기 싫지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보내고 싶어? 내 눈치 봐서 말 못하는 거야? 아니지. 다시 하겠습니다. 자기 혹시 보내고 싶어? 내 눈치 봐서 말 못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을 어디다 보내겠어? 내가 치료 한번 해볼게. 버텨볼게. 라고 하는데 병원에선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살 세 살 된 성인 고양이를 성묘를 입양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그래서 글 남겨봤습니다. 고민이 크시겠어요. 그나마 제일 최선인 쪽으로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참고로 쓴 이 말에 의하면 남편도 고양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댓글 1번. 이거는 다른 커뮤니티 반응이에요. 뭐야 이게? 미친 거야? 진짜로 남편 죽일 셈이냐? 암살이야? 2번. 어? 아니 이걸 왜 참고 사는 거야? 혹시 아내가 생명의 은인인가? 그러니까 빚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한 10억을 대신 갚아주던가 하는 그런 거 말이지. 댓글. 이건 뭐 남편은 가족이 아니거나 아니면 남편이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거나 둘 중 하나인 거네. 3번. 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남자도 등신입니다. 아니 지 몸 하나 건사 못하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게 성인이야? 고양이 집을 따로 구하든 아니면 새 주인을 찾아주든 그것도 안 되면 별거를 하든 이혼을 하든가 해야지. 아니 저러고 살면서 지 부모님 볼 낯은 있나 모르겠네. 아? 4번. 그 뭐냐? 옛날 무협제 같은 데 보면은 무서운 독을 조금씩 조금씩 주입해가지고 그 주인공들이 만독 불침의 경지에 오르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양이 털을 아주 조금씩 조금씩 이용해가지고 알레르기를 완화하는 방법은 없으려나? 댓글. 이게 된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 왜 우기냐 하면요. 안되는 사람은 이미 다 죽어가지고 없거든. 말이 없잖아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우기는 거야 산 사람들이. 5번. 아니 이걸 또 버틴다나 남편은 또 뭐여? 아직 살만한 건가? 그런 건가? 어이고. 댓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은 버리자고 했을 것 같아. 하지만 이 여자가 빽 난리치며 반대를 하는 거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지도 힘들거든. 그러니까 글만 이렇게 쓴 거지. 남편은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힘들어해요. 이렇게. 6번. 나도 고양이 키우지만 진짜 저 정도면 병이다 병. 별 생각 없이 데려왔다가 무책임하게 내보내는 거 버리는 거. 이것도 엄청난 문제가 되겠지만 저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봐요. 뭐냐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반화를 해가지고 뭔가 혐오 조장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거지 같은 사연이 있으면 그게 뭐든 가지고 오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동물을 미워하거나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보면 그래요. 동물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 마스탱이가 가버린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렇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 고양이 개 엄청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